수원 더미 기념티켓 수원을 하고자시면 멋진 선고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추첨을 함께해주실 영화나 우리 수원팬 아시죠? 영화 타짜왕, 뷰티 인사이드, 그 외 대호, 범죄에서 그 외 많은 영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운빨로 베이스 그리고 앞으로 방연의 싸우자 귀신에서 만나게 될 우리 수원팬 김성훈씨입니다 자, 목소리 한 번 들어보서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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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수원을 지지한지 약 19년쯤 됩니다 드디어 선수뿐으로 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 오늘 시원하게 흥일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셨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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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수 명품시계 자수 편화의 주인공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두하니부터 뽑아주시죠 네, 카메라 앞쪽으로 영! 영! 네 해외인 disc 2019 우당 양백 ijah 가능 좀